그럼 신혼 때처럼 우리 집으로 신혼여행 갈까요? 수진 씨가 가고 싶으면 나도 따라 갈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권아람 씨, 내리세요. 오늘은 할머니랑 삼촌이랑 있어야지. 싫어. 아람이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오늘은 삼촌이랑 놀자. 삼촌이 비행기 100번 태워줄게. 정말? 응.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에어컨 틀어놓을까? 응. 내가 할래, 내가. 에어컨 틀어줘. 알겠어, 알겠어.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을 켭니다. 나 온다, 나 온다. 우와, 시원해. 시원하지, 시원하지. 엄마, 아빠 잘 다녀와. 걱정 말고 잘 다녀와. 다녀와, 누가? 아람아. 할머니랑 삼촌 말 잘 듣고 있어? 응. 자, 빠이빠이. 엄마, 아빠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엄마, 뭘 그렇게? 엄마, 아빠 잘 부탁드你说. 할머니가 잘못됐라. 뭐, extent? 엥 politiques 그BA 뭐, 걸어 german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